밖에 뭐 재단같은게 있네요 한번 가볼까요? 들어왔습니다 잘 가시구요 이건 홀리미션쪽을 선택을 해야지 할 수 있는건가본데 선택이 안되죠 지금 벌레아니냐 이거? 아우 어두워 쓸데없는템은 파밍안하고 그냥 다 죽인다 아 저 동맨도 있네 잘가고 피버섯 종도 있네 이상아? 잘가고 바로 바른다 어 이거는 어둠에서 안보이는구나 아 이게 뭐야 왜 소리 그렇게 커요 놀랐잖아요 아이 버섯방패 있네? 음 불 딱히 필요한거 없네 저거 뭐야 그러면 여기는 왜 있는거야 아 본의아니게 엄청나게 돌고 있잖아 아 이거 뭔데요 이거 홀리미션건가 진짜다 자 여기 갔다가 내려갑시다 괜히 왔다가 엄청 많네 별거 없을줄 알았는데 왜이렇게 많은거야 피버섯 다 챙겨갈것도 없겠어 물약이 너무 많아 18개나 있는데 아직도 더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도 하나가 있네 여기도 하나가 있네 잘가 저 저 짜잘한 놈 하나 때문에 능력 써버렸어 시체같은거 가려놨네 이건 헝겁 자갈벌레 둘 야 자갈벌레 둘이라고 비싼거 나왔어 이것도 저기로 가면 되네요 이제 어? 잠깐만 이거 조금 열린거 같지 않아요? 좀 내려온거 같지 않습니까? 아닌가 망상인가? 내려갑시다 이제 이게 내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못 느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왔다갔다 하는게 오래 걸려요 굉장히 성가십니다 게임이 야 이거 써야겠다 자리 너무 차지한다 저거 벌레잖아 저거 딱 봐도 그죠? 인계철선이 왜 필요가 없어 이제 인계철선으로 어떻게 내 강함에 도움이 되지 않아 일어나 자지말고 시댁은 어땠는데 잠을 자고 있어 지금 계속부터 처리하고 오겠다 두명 있으면 엔간에선 없지 그렇지 빨리 와라 뿜 건방진 녀석 만화석만 잔뜩 챙겨가겠다 꼴을 보니까 하아 넌 그렇게 안 징그러운거 같애 전에 그 이상한 촉촉소리나는 그 징그러운 녀석에 비하면 너는 개에 비하면 약과다야 계속 보다보니까 그냥 그저 그렇다야 살짝 역겨워 뭐 너무 부유해져서 재미가 없어 타이트했을 때가 약간 이제 쫄렸는데 나는 그냥 이제 괴물이야 다 죽이면서 다니면 돼 죽을 일도 없고 아이 필요없는 것만 잘 줄창 나오네 너무 멀어 빠른 이동 있으면 진짜 다 그냥 쓸어담고 다닐텐데 다 이제 보고 본거야 끝난거야 그럼 이제? 이게 뭐냐 이게 어 이런데도 있었구나 어 뭐 하나 더 눌렀습니다 아 지구력 좀 봐 아 저거 열렸네 갑시다 어후 무게 깍깍 채워서 왔습니다 아 하하 하하 판매합시다 자 우선 이렇게 판매를 해주는걸로 하자 450원이나 받네요 어 또 뭐 내가 사갈거 있나? 아무것도 없네 사갈거는 음 판매하고 갑시다 아 500원이야 생각 1400 실버에 있어 금기까지 하면은 숲으로 가죠 숲으로 갑시다 어 야 저기 뭐야 여깄어 야아 저기 벤디블료세가 저기고 어 아까 많이 지나갔던덴데 봉울상자 때문에 여기도 와있네요 얘가 야 너 되게 바쁘게 사는구나 안녕하십니까 파는건 똑같네 살건 없네요 어 굳이 어 나 텐트 바꿀까? 어 텐트가 무게가 1이 더 나가네 어 자 어디보자 가져가 아닌데 무게 똑같네 호화 텐트 주시구요 금괴 3개 주세요 어 돈 딱 되네요 어두워져서 호화 텐트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죠 어우 이렇게 설치되는군요 음 음 습격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습격했어 도적 있네 도적 아 야 여기도 있냐 잠깐만 잠깐만 아 진정 좀 해봐 목말라서 한몫 치기고 갈라 그랬더니 딱 돼 어쭈 잘 가시고 왜 덤비냐 약하면서 자잘하게 먹어줍니다 제가 오면서 세우를 좀 많이 잡았는데 잡으면서 느끼는 건데 세우가 가져갈게 별로 없네요 구호에 구실버에 팔리는 것도 사실 지금 필요도 없고 음 약간 약간 모래줄 때가 있는데 그게 다입니다 어찌 됐건 잠도 잤고 수리도 해서 무기도 프리에요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쟤 뭐냐 쟤 도망가네 저기 한번 털어볼까 내 생각에 도적 요새 갔거든요 어 여기 같은데 아까 벤드불 요새 여기서 그 상임 만났죠 이렇게 삥 돌아왔습니다 이거 하고 어 저기로 통해서 길 있으면은 바로 이제 숲으로 돌아가죠 얘도 아까 죽였습니다 어디 볼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야 도적 귀족 오랜만에 턴다 초반에 한번 강적을 만났었던 때 이후로 처음인거 같네요 음 이거 한번 싹 회포를 풀어? 내려놔 다 죽일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어 아래에도 있구만 저기 둘 있구만 딱 기다려 아 주머니 무게 초가 됐어? 아이 귀찮은게 버려 야 뭐 거먹는다 얘네 또 변변 차는 데 같은데 여기도 건물이 하나 있긴 하네요 어 보물 상자도 있고 나중에 가방 들고와서 하겠으면 다 죽이고 어이 뭐가 뭐 뭐가 먹냐 상호작용 안돼 저기 문 하나 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인가 전도적은 문은 있었는데 문을 막아놓고 못 들어갔었죠 쓰레기통 있구요 뭐야 저 저희가 메인이야? 쯧 싸게싸게 덤벼봐 세 명이나 있네 대장으로 보이는 애가 없다 다음 쟤 왜 쟤 왜 출혈 걸려있냐? 쟤 왜 출혈이야? 뭐야 쟤 왜 출혈이야? 쟤 개야 개 쟤 들어가다 나오자 그냥 내 이름이 도적의 감옥이거든요 얘는 뭐 건물 하나 밖에 없는데 감옥이 제일 크냐 니가 왜 계세요? 쟤가 왜 저기 들어가있냐?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놀랐잖아 어 맞는다 이것도 어 맞는구나 여기서도 별로 안 센 거 같다 이제 보니까 클릭도 안 돼 열어봐 열린다 열린다 처음에 널 보고 좀 쫄았었지 내가 이런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이제 이제 붐 계약해 이제 가방 갖고 오겠네 이 오두막은 아무것도 없네 아 여기 함정 어이씨 아이씨 아 무슨 지네 집에다가 함정을 설치했나 쟤 아래에 피 흘리던 애도 함정 밟았나봐 내 생각에는 잔혹한 대형 셜트 나오네요 편안한 차 필요 없죠 무게만 넉넉하면 다 가져갈텐데 아까 아 어 톡 쏘는 소스가 나왔다 좋네 부추 나 저기 있네 함정 어 왜 피를 흔들리고 있나 했는데 쯧 지네 함정이 지에 걸렸구만 멍청한 녀석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갑시다 어이구 음식 좀 봐 어떻게를 잡아 넣은 거야 꿈틀거리지마 놀라잖아 냉기석 아 냉기석 있으면은 이제 만들 수 있나? 캠프 열쇠 오우 다행히 성기가 없네 얘네들은 다 다행이야 순간적으로 쫄았어 나 영점각은 영원히 없겠다 이 게임은 나라석에 냉기석 그 보라색 잎이 없으면은 광택재를 못 만드는데 여기서 주지 않을래? 왜 길이네? 저거 잡고 가는 건가 봐 아 이게 다야? 여긴 보스가 없어 그럼 제가 보스인 거야? 뭐가 이러냐? 처음 갔던 도저캠프가 훨씬 그런 나이도가 높은 거네 호러도끼야 수정가루 꼬꿍 아... 다 가져가고 싶은데 아... 됐다 가자 아... 드디어 돌아가는구만 숲으로 태초마을 즐거웠어 나가도록 하죠 갑니다 어우... 야... 숲이 예쁘구만 그래픽이 되게 박네요 저기 친구 하나 있는데 재고 좀 해볼까? 내가 돌아왔다 이 게임의 주인공이 돌아왔다 전에는 보라색 녀석이 맞이해줬는데 이거 혼자 있는 놈은 센건가 혹시? 얘는 센 놈 못 봤어 아... 자아... 아프지 요 놈아 잠깐만 너도 왜 이렇게 빠르니? dat 그럼... 뿜옴은!! 가죠 야 여기 저기도 유령있네 여기 밑에도 있었거든요 올라오는 길에 그딴건 됐고 나 그거 없어졌다 연금술 여기다 세워놨잖아요 쓰겠다고 없어졌네요 기껏 세워놨었는데 그럼 뭐 쟤라도 잡을까 집으로 좀 채워봐 집으로 좀 채워봐